저희 밴드는요 케미가 잘 맞고요 선곡회의 같은 부분을 할 때 의견이 빠르게 빠르게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개 멘트가 실력은 아마추어지만 자신감만큼은 프로밴드라는 멘트라서 저희 자신감 하나는 짱이다 이야 이거야 이거야 안녕하세요 대대로 장점 한 번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대대로는요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불꽃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춤을 출 때 즐거운 모양으로 춤을 추고요 언제 어디서든 춤을 출 수 있어요 아 지겨요! 저희 브릴란테의 장점은 이름에 어울리는 화려한 연주 실력입니다 피아노, 트럼, 베이스부터 릴렉히타, 통기타까지 나오되는 연주는 브릴란테의 자랑입니다 쇼케이스까지 이어질 저희의 화려한 화모니를 기대해 주세요 저희 육성빛의 장점은 저희 동아리 이름처럼 톡 쏘은 청량감입니다. 연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톡톡히는 안무를 통해 관객들에게 청량감을 전달해주는 무대를 펼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녹아있는 저희 팀원들 간의 케미도 저희의 강점이랍니다. 앞으로 100일도 안 남은 저희의 첫 패스 무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열정적인 활동과 끈끈한 티노크로 함께 성장하고 즐기는 도아입니다. 910골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곡 작업도 되게 빠르고 곡 퀄리티도 잘 나오고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다른 전공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같이 작업하면서 어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밥이 맛있어요.